어? 안녕하세요? 노래 들으실래요? 아 무슨 노래 듣고 있었냐고요? 저희 타이틀곡 DANGER 듣고 있었습니다. 아 맞다, DANGER 활동하는 거 보셨어요? 누가 제일 멋있어요? 저라고요? 아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주 타고 나신 것 같아요. 뭘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. 근데 이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지금. 그래서 저는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. 아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셔야 돼요, 이제. 저기.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. 가셔야 돼요. 안녕. 아 이거 가셔야 돼요. 안녕. 어 반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? 오늘 듣겠어? 난 남자니까. 이번엔 턱행 와야드라고. 와 안 가시네요. 안 가시네요. 가셔야 된다니까. 늦었어요, 지금. 가셔야 돼요. 안녕. 장백기가 아주 가득하시는 거야, 우리 아미 여러분들. 이제 가셔야 돼요. 안녕. 바이바이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